두 개씩 집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개씩 집으세요 저쪽도 충분해요 골프랑 상관은 없어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 탁구공이 여러분 계란파랑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던지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바운드를 시켜서 바운드를 시켜서 바운드를 시켜서 바운드를 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치고 이렇게 바운드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벌리는요? 벌리는 뭐 이만큼? 아니에요 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가까이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을 지켜주셔야 돼요 요선 지킬게요 요선 처음에는 우선은 좀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생님도 그냥 마음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죠 자 안되는 거는 여러분들 가서 가시면 돼요 공은 네 자기 공은 잘 듣고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좀 받아줄게요 나이스 자 그럼 지금은 자유롭게 한번 넣어보는 거에 집중하세요 네 네 그렇죠 우와 나한테 아무것도 있었어 오 난 무조건 넣어봐 됐다 자 이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란판 하나 더 놔주세요 계란판을 아니 우리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우와 하나씩 더 놓아드릴게요 하나씩 더 놓아주세요 살살해야 돼요 살살해야 돼요 살살해야 돼요 살살해야 돼요 어 아니 바닷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 자 하다보면 자꾸 뭐 아는 분들이 바다를 타세요 바다를 타세요 바다를 타세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거 계란판 이거 보세요 이거 잘 이렇게 막추셔야 돼요 잘 꺼내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세요 오케이 해나요 바운스 두 번 내면 오오오오오 세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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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śmy 두 번째 Walter 오늘은 한 번에 가야 하나 주세요 높게 두 번 가만 해 원래 한번만 바운드시켜서 하는건데 한번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넘는거에 집중하세요 저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다 하나 세야돼 한번만 높게 좀 세야돼 약간 세야돼 세서 떨어지는 세다 아 예쁘라 아 어 너무 약한가 쟤는 이렇게 야간아도 들어와 어 저 뒤에 다 하시네요 어떻게 세야돼 아 좀 세야되는구나 세야되는구나 세야돼 세야돼 그렇죠 이제 좀 감이 잡힌다 그렇죠 하다보면 감이 잡힌다 그죠 하다보면 감이 잡힌다 네 자 조금만 연습하시고 이제 조금 길이 네 길이를 조금 여기가 널라 길이를 멀게 한번 해보세요 이끈 에이 Burning 너무 터졌어요 meant 1310 cafe 음 어떻게ade 완전히 잘하는데 여기 ще게 여기 좀 멀리 자 좀 멀리 가 볼게요 이제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은 똑같아요 선을 네 한번 볼게요 오우 아니 근데 오히려 멀리하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언니 더 봐 감자 언니 어 좋았어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방향 언니 여기 여기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이 나갔다 아 여기 이래요? 너무 세니까 신기하다 세니까 나가 어 너무 신기하다 아 들어가 어 어려운데 뭐를 가만히 못 잡게 해봐 이거 하자면 오 오 오 오 오